자 이번에 살펴볼 것은 html에 javascript 코드를 삽입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. 첫 번째 방법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근대의 현대의 이 javascript 코드들은 저런 식으로 잘 작성을 하지 않습니다. 자 그럼 여기 있는 어떤 코드가 좀 더 이 모던한 javascript 코드인가를 살펴보죠. 자 여기 있는 이 예제를 제가 카피해서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. 자 같이 보시죠. 자 우선 아까 보셨던 그 버튼 태그인데요. 이 버튼 태그에서 onclick이라고 하는 코드가 사라졌죠. 예 이전 코드는 요렇게 onclick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사라졌습니다. 그리고 script라는 태그가 등장하고 있어요. 근데 이 script 태그에서 여기 있는 type text javascript라는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. html5 부터는 얘가 이렇게 없어도 상관은 없어요. 제가 이거를 넣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데 없어도 상관없다는 거 기억해두세요.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document.getElementById의 hw라고 하는 것은 자 이 코드의 내용 자체는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. 중요한 것은 스크립트 태그 안에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들어간다는 사실만 중요합니다. 자 아이디 값이 hw in element id가 hw in element죠. element는 태그와 같은 뜻이에요. 그것을 가져와서 그것에 addEventListener를 해서 클릭이 일어났을 때 여기 있는 함수를 실행한다 대충 그런 뜻이에요. 이해 못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. 자 아무튼 요렇게 해서 얘를 실행을 시키면 자 음 스크립트.html 코드를 실행시키면 자 보시는 것처럼 실행이 잘 됩니다. 자 이건 뭐냐면 어떻게 코드를 작성한 거냐면 자 보시는 것처럼 스크립트라는 태그와 닫히는 스크립트 태그 사이에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. 자 이렇게 되면 브라우저는 어떻게 이 문서를 해석하냐면 자 위에서부터 쭉 읽겠죠. 그러면 html 코드를 일단 읽을 겁니다. 그리고 스크립트 태그가 나오는 순간 브라우저는 이 스크립트 태그 이후에 나오는 문자들을 자바스크립트로 이해하고 자바스크립트의 문법에 따라서 해석해서 실행이 되겠죠. 그래서 이 부분은 이 구간은 자바스크립트로 해석을 쭉 하다가 그리고 닫히는 스크립트 태그를 만나는 순간에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들은 이제 html 코드로 다시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. 자 그래서 이 스크립트 태그를 통해서 우리는 자바스크립트와 html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죠. 그러면 이 스크립트 태그는 html의 문법일까요? 자바스크립트의 문법일까요? 자 얘는 html의 문법인 거죠. 얘까지가. 그리고 이 html의 문법에 따라서 브라우저한테 이제부터 자바스크립트가 나온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이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되는 거예요. 자 이렇게 하면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? 보시는 것처럼 html 코드 안에 자바스크립트의 코드가 저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. 그죠?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얘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이 onclick 안에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즉 제어를 담당하는 코드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코드가 없는 거예요. 그게 큰 차이가 되는 것이죠.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스크립트라는 태그 안에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이렇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바스크립트를 수정한다고 그러면 html에서 뒤지는 것이 아니라 저 스크립트 태그에서 뒤져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. 자 그래서 이렇게 스크립트 태그 안에 자바스크립트를 기술하는 것이 좀 더 유지보수나 정보와 제어를 구분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러면 지금 저는 스크립트 태그를 어쨌든 이렇게 썼지만 어쨌든 현재는 html이라는 문서 정보를 담당하는 문서 안에 어쨌든 간에 자바스크립트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거잖아요. 이것도 물론 이전에 인라인 방식보다는 조금 더 분리된 방식이지만 좀 더 엄격하게 html로부터 자바스크립트를 분리하기 위한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는 방법입니다. 그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동영상에서 살펴보겠습니다. 자 This is a database and as you can do, 이 시각 intuitive